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조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름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어느덧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한 지도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웃음을 되찾고 힘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사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가짐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일주일 뒤 11월 30일 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했던 조재원의 음반이 닮아야 됩니다 조재원 와우 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쉬었다 가자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음반 활동을 시작하면서 함께 선보일 프로그램 올해의 행사원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제나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조재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가자